네 안녕하세요 보험 프로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 스프로이트 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팁 명령어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메타 스프로이트 중에서 ftp 를 이제 익명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서치 해 가지고 자동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캐너 쪽에 있구요 한번 가볼까요 자 유즈 그 다음에 어슬리어스 스캐너 그 다음에 ftp 에 언어미어스 라는 이 모듈이 있습니다 요거는 딱 뭐 그 이름에서 보다시피 어떤 인명 연결이 허용되는지 ftp 연결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겠죠 쇼 옵션즈를 보면은 어 이렇게 r 포트하고 그 다음 r 호스트 쪽만 저희들이 넣어주면 되구요 나머지는 이 메타 스프로이트에서 기본적으로 패스워드 하고 그 다음에 유저 네임을 어 사실 요것만 있어도 되죠 요것만 있어도 이제 익명 연결 여부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넣어 줄 것은 리케어 쪽에서 s로 되어 있는데 빈 공간인 r 호스트 쪽 요거를 이제 채워 넣어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채워 넣어 주시면은 set r 호스트는 그 다음 메타 스포이트 테이블 대상으로 제가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192.168. 그 다음에 66에 139 예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런 부가적인 기능에 있던 스키너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런으로 해도 되고 이스프로이트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 딱 보면은 근데 이제 언어미어스로 리드를 했다고 해가지고 v sftp 2.3.4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럼 딱 하나 나오고 이것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음 좀 자세히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제 좀 공격이 안 된거 같고 아니면 공격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음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t bubbles 라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죠 버블스 라는 옵션이 안 나오는데 이건 공통적인 그런 옵션으로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et bubbles 를 이제 툴로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난 뒤에 다시 런 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tp 서버 커넥팅이 되었고 그 다음 패스워드가 이런 걸로 어 삽입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보냈는데 우리가 언어미어스로 접속이 됐다 라고 라는 것을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요거를 좀 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와이어샤크나 아니면은 뭐 티샤크 이런 것들을 어 실행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와이어샤크로 한번 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고요 어 단지 이제 우리가 이런 메타 스포로이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패키지 점포까지 같이 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보면은 이제 언어미어스 그 언어라이즈 그 캡처 쪽이죠 캡처에서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어떤 이제 다른 칼리니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은 어 eth 0 요 패킷을 선택을 하시고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예 스타트를 하시면은 이제 패킷이 예 잡히겠죠 그래서 이게 다시 예 다시 약간 런을 했던 것을 다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뒤쪽에 어 패킷이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죠 그 다음에 이제 패킷을 이제 중지시키면 은 이제 ftp 개주이죠 이제 ftp 에 접속된 정보들을 패키 정보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구요 21번 포트로 접속되는 것을 보이고 그 다음 리스판스로 보면은 로그인 서세스 폴 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서 오른쪽에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서 패킷 예 팔로우 tcp 스트림 정보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ftp 로 로 로그인 했던 그 정보들을 자세하게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두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어 이게 툴을 하는 저와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가적인 기능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어떤 메타 스포로이트에 있는 모듈들을 돌렸을 때 자세히 이런 결과 값들이 안다면 은 셉 버버스 라는 것을 한번 설정을 해 주시면은 조금 더 더 자세히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오픈 오픈 강의에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